XSFM입니다. I, D, W, K 양념치킨의 양념이 뭘로 만들어졌냐고 궁금해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치킨 양념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이런 맛일까요? 이런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그것은 알기 싫다의 2017년 마지막 기획 대한민국 치킨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들러주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XSFM의 유승균 포요디스입니다. 오늘은 윤세민 에디터도 처음부터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이상현상입니다. 원래 주말 청취자가 더 적거든요. 네, 보통 그렇죠.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삶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네, 다들 바쁘게 사셔야죠. 그리고 또 어디 유원지를 갈 때 말이에요.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있다. 이것은 이제 매우 높은 확률로 혼자다. 아니면 지금 옆자리에 타고 있는 사람과 사이가 안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롤러코스터 타면서 이어폰 쿠폰 이거 듣고 있으면 되게 웃기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청취율이 높아졌습니다. 잠시 후에 들으실 대한민국 치킨전 때문이겠죠.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매일 더 커지고 편해지는 서울 정보소통광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매일 만개의 권리가 쌓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나와 내 이웃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만개는 서울시가 매일 공개하는 결제문서의 숫자입니다. 이것을 공개하는 일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에서 시작합니다. 시민과 시민을 잇는 서울시에서 생기는 많은 일들, 쌓여가는 수많은 결제문서, 그 마지막 서명의 주인은 시민, 바로 당신입니다.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하세요. 결제를 부탁합니다. 서울정보소통광장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어렵고 복잡한 자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카드뉴스, 매거진, 동영상, 옛 문서와 사진까지 조금 더 친절해진 정보소통광장에서 당신의 시민임을 확인하세요. 시민 누구에게나 서울정보소통광장 재사용, 재배포, 환영합니다. 서울정보소통광장이요. 어차피 그냥 둬도 매일 더 커지고 편해지다 보니까 과거를 오래할 필요가 없나 봐요. 빨리 왔다 빨리 가시네요. 살짝 찍고. 환자타임이 빨리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홍보비를 다른 데 쟁여뒀다가 많이 쓰셔야 될 수도 있나 봐. 그럼 안 되지 않나요? 안 되는데. 이게 시사PD 입장에서는 이런 말 안 하는데 광고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말 할 수 있죠. 안 되는데 우리한테 더 풀어도 되는데 다른 데 쓰실 때가 많으신지. 아무튼 서울정보소통광장에 관심을 가져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기획팀 늘 고생 많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빠염.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대한민국 치킨잔 대한민국 치킨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대본이 필요 없는 시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대한민국 치킨전이 지금 5회차 나가는 걸로 예약이 돼 있죠.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바꿔야 되나 늘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늘리면은 한 번 늘려주기 시작하면은 1년 내내 할 것 같아가지고요. 고정해 먹으려고? 거기까지는 완벽히 찾아야 되고요. 그냥 저는 뭐 1, 2부에 생각 중이에요. 이게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원고가 없어지고 대신 두려움이 생겼어요. 들어오자마자 녹음도 안 시작했는데 치킨 얘기 막 하고 계신 정은정 농축산인 다시 만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디님과 헤어지시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딴이 나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자주 보지도 않을 건데 성별이 뭔 상관이야. 아니 청취율 올려서 조금 이렇게 대접을 해주셔야죠. 따님 자주 안 보시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엄마가 졸업하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애들은 엄청 빨리 졸업하는데. 사실 이렇게 좀 동물처럼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아 리트리버 학교에 3개월 넣어놓고 나면 끝. 네. 뭐 닭은 뭐 30일만 크면 되고 돼지는 6개월이면 되고 그런데 내내는 왜 이렇게 한창 키워야 될까요. 네. 공장식 축산을 지지하는 것 같은 정은정 농축산인과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이에요. KFC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사실은 파파이스도 중요한 치킨입니다만 파파이스는 한국 시장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KFC로 대변하여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KFC가 들여온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을 이어받은 업체들의 역사에 대해서 IMF 직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치킨의 개화기가 열립니다. 그렇지. 지난번에 녹음실에서 앉아서 무슨 물결무늬 치킨, 민무늬 치킨 얘기 들었을 때 전혀 입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한 번에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책에 사진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치킨전 책 어서 구하냐고 XSFM 메일이나 이런 데 물어와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냥 서점 가면 있습니다. 아니 그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대한민국 치킨전 검색하시면 반품도 많아요. 중고 책 시장에 한 50권 깔려 있어요. 중고를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죠. 치킨 대도사의 시대. IMF 이후부터의 치킨의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어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KFC 얘기했는데 그때 KFC 들어오면서 지금은 전설 속에 있는 치킨인데 케니 로저스 기억나세요? 케니 로저스는 기억하는데 케니 로저스와 치킨이 무슨 관계가 있죠? 그때 KFC가 1984년에 들어오면서 남부식 치킨과 서던 치킨이라고 하는데 미국에 처음에 이주를 했을 때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주민들도 자기 스타일대로 튀겨는 먹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중간 정리하자면 염지, 즉 스파이스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부식 치킨은 강렬한 스파이스를 넣은 거. 그래서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들어왔던 게 파파이스도 좀 한 번 들어오고 케니 로저스 들어왔는데 케니 로저스는 금방 철수를 해요. 인기가 없어서. 그분이... 얼마 전에 제가 테레비전을 봤는데 그분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진짜네요. 91년에 그 전에 켄토키 프라이드 치킨 CEO였던 존 브라운 주니어라는 사람하고 레스토랑 체인 케니 로저스 로스터스를 만들었어요. 네. 주메뉴는 치킨과 립. 네. 그게 이제 전형적인 남부식 음식들의 어떤 상징이죠. 립도 많이 먹으니까. 네. 금방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케이브시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사실 좀 신세는 꼬부라지긴 했는데 한국의 어떤 프라이드 치킨 그러니까 한국식 치킨의 규준을 만든 거죠. 한국식 치킨의 기준? 네. 일단은 닭에다가 양념을 세게 한다. 아, 네. 그리고 튀겨낸다.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힘은 못 쓰고 있지만 그래도 특히 크리스피 치킨에 있어서는 중요한 우리의 조상님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케니 로저스 로스터스가요? 아니요. 아니요. KFC가요. 케니 로저스는 와서 힘도 못 쓰고 그냥 바로 철수했고요. 케니 로저스가 제가 2004년도에 부산에 놀러 갔었는데 부대 앞에 있더라고요. 저는 난생 처음 본 가게였어요. 그래가지고 케니 로저스가 부산에 와서 치킨집을 차렸어? 제가 그거를 기억하는 게 80년대에 KFC하고 맥도날드가 들어와서 성공을 거두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의 프랜차이즈들이 줄줄이 한번 쭉 몰려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하디스, 웬디스, 아메리카나. 하디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랜차이즈였는데. 네. 네. 그리고 나서 정말 한 번에 파도처럼 쓱 들어왔다 쓱 빠졌죠. 아메리카나 지금도 있어요. 아, 맞아요. 터미널 같은 데 가면 가끔. 청주 터미널 있어요. 어? 저도 거기서 처음 봤는데. 아직도 있나? 아메리카나 옛날에 청량님, 맘모스 백화점 이런 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메리카나가 우리나라에 되게 빠른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였는데 확실히 좀 파워 있는 맥도날드나 이런 데 들어왔을 때 좀 못 버틴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맥도날드와 롯데리아의 관계처럼 KFC와 한국식의 어떤 양념치킨 관계가 있어요. 맥도날드가 물론 지금도 잘 나가고는 있지만 롯데리아라는 햄버거가 굉장히 특이한 햄버거거든요. 굉장히 코리아 스타일입니다. 아, 맞아요. 데리야끼 소스 들어가서 엄청 들큰들큰하잖아요. 그렇죠. 달잔달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KFC 치킨은 왜 한국에 그렇게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다가 자리를 못 잡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인 거죠.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그게 뭐 체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치킨집에서 이제 프라이드 치킨을 사왔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입에 무는 그 순간 KFC 치킨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원래 그 음식을 먹을 때 기대란 어떤 향신료가 들어갔겠지와 관련된 기대입니다. 시장에서 사오죠. 튀김옷에 후추가 있겠지. 아, 맞아요. 더 짜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로는 물결무늬 치킨과는 다른 시장 치킨의 바삭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스락하는 게 아니고 튀김옷이 부서지는 느낌의 바삭함.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이 KFC 치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전기구이 통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명동 영양센터가 남아있죠. 조상들 중에 하나인가봐요. 영양센터. 1962년 명동에서 개업하였으며 주 메뉴는 삼계탕, 전기구이 통닭입니다. 프라이드 치킨과 삼겹살의 등장 이후 유명세가 줄었으나 아직도 명동 본점 등 여러 점포들이 성업 중입니다. 한국식 치킨에서는 가장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죠. 전기구이 치킨. 네. 지금도 여전히 인기 있죠. 원조 치킨 쪽으로. 그런데 이 전기구이 통닭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전에는 사실은 닭고기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냐면 백숙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먹거든요. 백숙은 쉽게 못 먹죠. 왜냐하면 계란을 낳아야 되니까. 보통 계란을 낳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60주 낳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복날에 삼계탕을 되게 손쉽게 먹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닭을 잡아먹어버리면 계란을 계속 못 낳으니까 진짜 큰 맘 먹고 잡는 건데. 요즘 백숙이나 삼계탕 먹으면 안에 그 알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기 닭 육개하고 그리고 계란 닭 산란계가 완전하게 분리가 돼서 그래요. 그 옛날에 말한 씨암탉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그럼 UMC 피디님 장모님이 한 번씩 씨암탉 잡아주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장모님은 서대문구에 사시는데 씨암탉을 잡으세요. 그런데 그 흔적은 있어요. 그래도 사회들이 오면 말이 스토리텔링이 붙은 거지 실제로 그렇게 계란을 낳아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서 삼계탕도 함부로 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식품은 아니에요. 상당히 근대적인 식품. 특히 닭 생산이 많아졌을 때. 진짜 암흑기네요. 치킨이 없는데 닭은 있어. 뭐 대단한 거를 먹어.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끓여 먹는 건데 게다가 식구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1인 1닭 시대처럼 지금처럼 먹을 수도 없으니까 끓여서 보통 국물을 나눠 먹죠. 그리고 닭다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풍요 이전에는 그나마 전기구이 통닭 정도가 있었다. 가장 고급스럽게 먹어보는 방법이잖아요. 닭 자체에 기름으로 구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1965년에. 그런데 이게 시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63년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복합사료 공장이 세워져요. 중요한 단어인 모양입니다. 사료가 등장합니다. 사료 없으면 닭 못 먹어요. 뭘 먹일 게 있어야지 키우죠. 그런데 그전에야 농가에서 닭을 키운다는 거는 그냥 부산물 그리고 집에서 한 10마리 아주 본격 양계한다 그래도 1,000마리 수준은 못 넘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만 마리씩 키우고 이러는 상황이니까 63년도에 사료 공장이 들어오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그러면서 사료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양계 산업이 갑자기 같이 떠요. 전 세계 모든 축산은 양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훨씬 더 닭이 많아졌는데 이거 끓여먹는 백숙보다는 훨씬 더 맛있게 먹는 게 뭐냐 하면 닭 자체를 즐기는 방법. 그럼 그때 뭐가 등장하냐면 전기구이 통닭이 드디어 등장을 하죠. 그게 영양통닭 아닌가요? 네. 영양통닭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우리 어렸을 때는 UMC하고 저하고만 해당되는데. 그렇죠. 80년대요. 그 동네마다 이 유리창에 닭들이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 보면 저도 돌겠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그런데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전기구이 통닭이 인기가 있다가 갑자기 좀 짧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70년대부터 식용유가 등장을 하고 그럼 그다음부터 훨씬 더 맛있게 먹는 게 기름에 나아야 튀겨버리면 되니까. 기름맛이 엄청나죠. 사실은.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두 개의 중요한 조연이 등장했습니다. 사료와 식용유. 이거 두 개 없으면 우리 지금 이런 정도로 치킨은 먹을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점핑을 해보면 그러다가 1970년대에 한번 어떤 상사가 KFC를 들여오려고 해요. 이 70년대 말이면 어느 정도 소득이 되게 늘어나고 미국에 대한 경험들이 생겨요. 출장도 좀 갔다 오고. 그래서 거기 가면 이런 치킨이 있다더라. 그래서 한국에 KFC가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들어오기도 전에 모든 치킨집 이름이 켄터키 하우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치킨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그때 70년대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켄터키에 맥주 한 잔 이렇게 해요. 켄터키 자체가 치킨을 상징을 하는 거죠. 집으로를 보면 애가 치킨을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백숙을 끓여오시잖아요. 그때 유성우 씨가 울면서 이거 말고 켄터키 치킨 이러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왜 닭을 물에 빠뜨렸어 이러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생각했던 게 아니 왜 누가 후라이드를 켄터키 치킨이라고 그래 싶었거든요. 국민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보면 켄터키 하우스가 되게 많아요. 지금 무슨 치킨집 통닭집 그러니까 통닭보다 사실은 먼저 나오는 말이 켄터키예요. 그래서 켄터키 그때 80년대 초반 80년만 81년 이럴 때 켄터키 창업 관련한 광고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KFC 자체는 84년도에 처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먹어보지 않은 오리지널 치킨인데 누구나 켄터키 치킨은 상상을 해요. 와 진짜 맛있대. 그리고 궁금해 막 이랬는데 막상 이제 84년도에 딱 들어왔을 때 인기가 빵 터진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에 뭐 그때 한 번 말씀드렸던 건 인테리어부터 해서 코울슬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인기가 있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 어쨌든 전 세계에서 2위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예요. 1위는 맥도날드고요. 2위는 여전히 KFC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신세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브랜드 인지도가 2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판매요일에서 보면은 한 10위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결정타를 맞은 게 뭐냐면 진짜 KFC에 한 번 당해요. 진짜 KFC예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에 당합니다. 그렇군요. 알았어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써요. 진짜 한식 세계화 할 때 진짜 KFC 맛을 보여줄게. 그런데 그게 뭐냐면. 공식은 누가 공인하는 공식이에요? 일단 저희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아니었습니다. 네버. 그런데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해외 홍보를 하죠. 그게 바로 양념 치킨입니다. 홍보 안 돼 진짜. 서정덕 교수 광고판 같네. 그리고 저게 원래 한식 세계화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김민옥 씨가 닭강정을 엄청 밀었거든요. 맨날 닭강정 닭강정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KFC가 그렇게 양념치킨 때문에 신세가 확 꼬부라져요. 기억을 한번 돌이켜보면 1984년도에 들어와서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93년도에 의외로 90년대 91년 그 사이에 미국에서 개발된 게 크리스피 치킨이에요. 우리 지금 KFC 가면 크리스피 치킨만 먹잖아요. 그게 당연히 처음부터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KFC 가서 한번 봐보세요. 오리지널 치킨이라고 또 따로 팔아요. 맞습니다. 그게 원래 원조예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엠보 치킨 계열인 거죠. 얇게 브레딩 해가지고 튀겨낸 건데 90년대 초반에 KFC가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크리스피를 제품화시키고 그거에서 막 카피 제품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일단 매력이 없어져버린 거죠. 이제 KFC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게 일반 시중에서도 먹을 수 있네. 약간 이런 혼란기에 결정타로 한국에서 양념치킨을 개발해버립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양념치킨이라는 게 뭐가 많이 들어가죠? 양념치킨 소스 한번 대충 뭐가 들어가. 붉은 것. 네. 붉은 것.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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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물 약. 자. 물엿의 대량 생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엿. 네. 물엿 사실 물엿이잖아요. 기승전 물엿이죠. 설탕이 아니고 물엿. 그렇죠. 양념치킨만 개발한 것이 아니고 떡꼬치도 개발을 했죠. 떡볶이 정말 중요해요. 80년대 중후반에 떡볶이 시장이 엄청 커지는데 집에서 엄마가 담근 매실 고추장으로 담근 그죠? 그 고추장으로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안 나와요. 네. 동네에서 파는 혹은 포장마차에서 파는 물엿 한 국자 들어간 떡볶이 못 이겨요. 그렇죠.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파는 양산 고추장에 물엿이 거의 40%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념치킨의 소스를 한번 비유를 보게 되면 양념치킨의 소스가 물엿이 40%예요. 15%가 설탕이에요. 그 나머지가 고추장, 케찹, 마요네즈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고추장하고 케찹에 이미 물엿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식재료예요. 그럼 물엿이네요, 그냥. 그렇죠. 계속 물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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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엿. 그런데 물엿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옥수수에서 나오거든요. 20대 때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냥 두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떡볶이 제일 잘 만든다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장사할 것도 아니면서 시장도 사고 다녔어요. 어디 동네에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다고 하면 가서 이 집은 어떻게 만드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떡볶이 헌터들. 새로 판을 업고 그 옆에 판 만들기 시작할 때 봐요. 보면 할 때마다 새로 조합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원래 만들어 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원래 만들어 놓고 하시는 분들은 저녁 6시쯤 가면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판을 열 때. 그때 가서 보면 조금씩 조금씩 다르거든요. 비슷하게 하시는 것들이 프로토콜이 있어요. 설탕 들어가고 물엿 들어가고. 고추장 들어가고. 그 외에는 자기들 비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물을 재워놨다가 그걸 처음에 쓰신다거나 아니면 사이다를 콸콸 부으신다거나. 육수를 붓는 경우도 있고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보다가 큰 차이 없는데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했거든요. 그때부터 재료가 보이더라고요. 재료에는 다 물엿 들어가 있구나. 그럼요. 물엿이 엄청 유지합니다. 제 말 못 믿으시겠으면 멸치볶음을 조청 넣고 한번 해보세요. 꿀이다. 그만큼 밀착력이 없어요. 음식이 덜 바삭바삭하고 덜 반짝반짝거려요. 붙어있는 멸치볶음은 싫지만 떨어지는 멸치볶음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윤기가 되게 핵심입니다. 양념치킨 딱 열었을 때 그 반짝반짝함. 그래서 한 번씩. 차이니. 조청으로 뭔가 그 효과를 내려면 엄청나게 때려붙든가. 그런데 불가능해요. 닭도리탕도 닭도리탕 그렇게 윤기 파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짝반짝 나오면 물엿이에요. 이 물엿이라는 게 거의 한국 음식의 정말 핵심 식재료입니다. 슈가코트. 네. 양념치킨이 사실은 이게 또 원조 싸움이 있는데 1981년에 우리나라 양념치킨의 1세대 양념치킨의 회사들이 어디냐면 페리카나. 그 개발자가 밝혀져 있지 않나요? 멕시카나. 그것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멕시카나. 그리고 처가집인데 멕시카나의 양익원 회장이 자기가 원조라고 얘기를 하죠. 원조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소송도 걸었어요. 처가집하고 싸움이 날거든요. 싸울만 하죠. 내가 원조다. 그런데 처가집은 여러 부침이 있어요. 브랜드가 계속 법인이 바뀌고 이래서 결국에는 원조는 대체적으로 그때 소울푸드 담론처럼 확대 재생산되거든요. 당연히 양념치킨은 맞아. 멕시칸에서 개발했어. 그런데 그것도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기를 거의 몇 달 사이를 앞두고 다 양념치킨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는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게 페리카나 멕시카나 처가집이지만 이서방치킨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전 폰트도 기억나요. 이서방치킨 있습니다. 그리고 맥코이. 그리고 반이 양념통닭. 반이 양념통닭은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 아직도 있어요. 그 당시에 우후죽순으로 다 생겨나요. 그러니까 원조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그냥 양익원 회장이 가져가고 싶은 음식에 대한 원조 그런 거고 그때 80년대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에 드디어 옥수수 관련한 수입량이 엄청 늘어요. 자, 이제는 옥수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먹었어요. 뭘로 드셨어요? 사카린 찐 거. 심길력에서 물에 끓인 사카린 냄새가 저를 놔주지 않아요. 아, 그냥 진짜 찐 옥수수. 그런데 현대 음식에서 옥수수 원료가 거의 70% 차지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딱 서면 모든 원재료의 70% 정도가 옥수수 따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옥수수가 맥을 살린다. 그게 인터스텔라에서 옥수수 밭이 불타는 이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사실 치킨도 옥수수 사료로 키운 거니까. 그러니까 옥수수가 등장을 하면서 뭐냐면 옥수수, 콩은 여기서 식용유가 중요한데 콩에서는 식용유도 뽑고 그리고 사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옥수수는 하나를 더 할 수 있어요. 뭡니까? 거기서 뭐냐면 고과당 시럽을 추출해요. 그렇습니다. 시럽도 뽑고 사료도 만들고 기름도 뽑고. 네, 그리고 모든 가공식품의 원재료가 되고. 그래서 완벽하게 치킨의 조력자. 네, 그러네요. 네, 콘닭이죠, 콘닭. 네, 그러네요. 콘닭이네요. 콘치킨. 콘닭에서 콘닭으로 넘어간 건데 옥수수가 1970년대 말부터 해서 엄청난 재배 생산지가 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게 GMO 문제라든가 어떤 초국적 농기업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게 결국 옥수수 싸움이거든요. 네. 옥수수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얘는 한 번 길러놓으면, 그렇죠? 막 사료도 되죠. 사람들 먹는 콤플레이크도 되죠. 네. 그리고 물엿도 되죠. 기름도 되죠. 그러니까 키워놓으면 이것만큼 버릴 거 없는 작물이 없거든요. 네, 땅 있는 국가들은 결국 옥수수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되게 중요한 목적이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핵심 식재료 중에 과당 시럽을 추출하는 건데 왜냐하면 전분으로 전환을 하고 전분이라는 게 결국은 당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환원을 시키면 거기서 시럽이 추출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모든 가공식품에 과당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우리 녹차랑 우롱차에는 없을까요? 알았어요. 제가 지금 제 녹차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당이 들어가지 않은 가공식품이었고. 가끔씩 백설탄이 들어간 경우는 있죠. 그런데 백설탕보다 훨씬 더 싸고 안정적인 당이에요. 네, 액상과당. 액상과당이 바로 옥수수예요. 옥수수에서 나온 물엿인데. 그러니까 80년대에 물엿을 생산할 때 대기업들이 그때부터 붓기 시작을 해요. 기존의 어떤 동원. 그리고 CJ는 당연히 우리나라 식품 가공의 가장 핵이기 때문에 CJ, 롯데. 제1재당입니다.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요. CJ가 뭔지. 제1재당부터 해서. CJ 뭔지 알아요, 윤석열 에디터? CJ요? 네. CJ의 영화관. 제1재당 골든빌리지예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 대상, 청정원인 미원. 그리고 삼양사. 그러니까 삼양라면 만드는 건 삼양라면이고요. 여기는 삼양사는 또 달라요. 그래서 삼양사, 그리고 오뚜기, 해표, 제1재당, 그리고 롯데. 이게 우리나라를 주름 잡고 있는 식품 대기업인데 여기에서 식용유도 잡고 그리고 물엿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1980년대 초반인데 그러면 물엿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뭐가 되게 쉬워지냐면 고추장이랑 케찹 같은 거 만들기 되게 쉬워져요. 고추장 한번 만들어보시면 고추장은 뭐냐면 식혜를 가지고 조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묽은 조청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주 어렸을 때 고추장 한번 할머니 만드실 때 옆에서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찐득한 식혜 상태에다가 매주가루 넣고 그리고 고춧가루 넣고 그리고 찹쌀가루 같은 거 넣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고추장인데. 티바 로우와 비슷한 등근육 운동입니다. 네. 등에 집중하면서 하면 관절이 덜 낮춰요. 그런데 사실 웬만한 집안일은 다 등근육 운동이죠. 그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고추장이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샘표 고추장 혹은 순창 고추장 이런 건 물엿이 있는데 거기다 넣고 적당히 비벼버리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훨씬 더 때깔도 좋아요. 떡볶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떡볶이에 그 고추장이 탁 달라붙은 느낌 있거든요. 그냥 그 물엿에 찹쌀이랑 고춧가루랑 넣고 그냥 비벼버리면 되는 거군요. 고춧가루도 사실은 아니에요. 고추분이라고 해서 뭐 이거야. 제일. 그렇게 해서 기존에 케찹도 많아지고 어렸을 때 보면 케찹이라는 게 생각보다 귀한 소스였습니다. 비쌌습니다. 비쌌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덕용 아시죠? 깡통에다가. 그렇습니다. 깡통에 들어오고 뭐든지 케찹을 뿌려먹기 시작했거든요. 계란에도 뿌려먹고 모드에도 뿌려먹고. 심지어 밥에 비벼 먹는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케찹 처음 나왔을 때 케찹으로 깍두기 만들러 먹으라는 광고도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력 진짜 좋으시다. 지금 이제 김영애 선생님이 오뚜기의 오랫동안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CF 중에 대표적인 게 마요네즈랑 케찹이에요. 맞아요. 너무나 일상적으로 먹는 소스가 됐으니까. 그래서 케찹도 많아지고 그리고 가정에서 고추장을 담글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죠. 바쁘기도 하고 조건도 안 되고. 양판 고추장, 양산 고추장을 사서 요거를 잘 조합해서 만들어놓은 게 기존의 양념 소스죠. 그러다 보니까 치킨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프라이드 치킨이 좀 느끼해요. 맞아요. 느끼한 거를 극복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그 극복하는 방법이 콜라 그리고 치킨 무였는데 양념치킨이 한 방에 그걸 해결을 합니다. 근데 그건 짜서 많이 못 먹어요. 네. 달콤하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제가 뭐 공부상. 짜장면하고 이렇게 요리한 짜장면하고 비슷해서요. 느끼하다고 느껴도 그 한 그릇까지 만족하면 괜찮아요. 한 한 달 뒤에 다시 돌아오거든. 네. 맞아요. 네. 그게 중독성이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계속 생각나잖아요. 아 좀 느끼해서 이제 당분간 안 먹어. 그런데 일주일 뒤에 또 가면 또 먹을 수 있는 게 짜장면하고 탕수육 이런 거잖아요. 1988년 추석 때 과자 선물 세트를 하나 받았는데 그 안에 보통은 이제 그 저 비율이 잘 조합이 돼 있는데 그렇죠. 밸런스가 무너진 채로 내가 받은 박스에는 치토스만 들어있던 거예요. 왜요? 그동안 하도 못 먹어가지고 밤새 치토스를 먹다가 한 번 물렸어요. 다음 기회가 뭔지 알려주려고 그랬나? 그 다음부터 지금 29년째 치토스를 안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킨은 얘기가 달라요. 치킨은 그렇죠. 터지게 먹어도 다음 달에는 생각나요. 그래서 양념치킨 어디까지 얘기했지? 양념치킨이 그렇게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퍼지면서 그리고 이 양념치킨이 굉장히 한국형 치킨이라는 거 누가 증명을 하냐면 저기 일용어머니하고 용식어머니가 전원위기에서 제가 자료 삼아서 봤는데 아마 91년인가 88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방송분이 유인촌 전 장관이 용식이로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킨을 사갖고 와요. 어머니 아버지 드리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집에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그걸 드린다고 사원이가 김혜자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나는 이거 못 먹는다고 나는 영 치킨이 느끼해서 못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대사에서 딱 유인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거는 하나도 안 느끼해요. 드셔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 양념치킨을 딱 꺼내면서 그러면서 김혜자 씨가 먹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는 진짜 입맛에 맞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의 ppl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ppl 원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양념치킨이라는 게 엄청났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잘 모르네요. 뭐요? KFC 가면 반으로 쪼개먹는 딸기잼 있죠? 네네네. 그거 치킨에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비스킷 사야 주는 거? 괴식이고 괴식. KFC에 양념 소스 팔아요. 하나에 300원. 그런데 저는 그 딸기잼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기잼 그냥 저 오뚜기 거잖아요. 그냥 사러서 와도 상관없어요? 그 뷔에 가면 이렇게 한 주먹씩 집어오시면 돼요? 버터하고. 아 왜 그걸 뷔페가 집어오? 맞아요. 엄청 집어옵니다. 새로 사기 싫어서. 쪼개서 짜먹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치킨이 등장을 하면서 KFC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동네마다 양념치킨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리고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시장통닭집에서 닭포장을 어떻게 주냐면 파진한 과자 봉지를 이어붙인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라면 스프 봉지에다가 라면 봉지에다가 약간 왁구가 안 맞는다고 그러죠? 그런 거에다가 당겨서 담아주는데 그때 어차피 시중에서 제일 구하기가 쉬운 게 물엿하고 고추장하고 그리고 마늘 소스 같은 거, 마늘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다 비유를 해서 시장에서도 양념통닭을 팔기 시작하거든요. 큰 공장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시장 한켠마다 파지 이어가지고 포장지 만들어주는 조그만 업체들이 있는 곳들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결정적으로 치맥의 문제가 들어와요. 오늘 KFC의 몰락사라고 말하면 지금 KG그룹의 소속 계열사거든요. 엄청 대기업의 그런 건 좀 밑보일 것 같긴 한데. KFC가 KG그룹에 들었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매각됐어요. 우리나라의 KG그룹이요? 네, KGB 택배랑 2대1이 갖고 있는데 아시죠? 오, 그래요? 지금은 대기업 계열사예요, 나름대로. 치킨의 현대사, 지금까지의 현대사의 두 가지 흐름을 지포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양념통닭의 등장. 그리고 광고 뒤에. 치맥, 이런 류의 인류의 되게 중요한 문화, 이런 것들을 개발을 가장하여 발견되죠? 네, 그렇죠. 네, 치맥의 발견과 대중화에 대한 이야기를 광고를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스탄은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에서 도와주고 오겠습니다. 말이 그렇지. 샴푸는 치킨에 비하면 택도 없죠? 어떤 점에서요? 샴푸를 매달 사진 않잖아요. 샴푸는 치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빅, 그린.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쓰리 트리트먼트, 투쓰리 헤어팩.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치.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치킨전 세 번째 시간. 정은정 농축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방송 만들기 전에 대한민국 치킨전 체계에도 안 들어갔던 내용인데 치맥과 관련된 맥주 얘기는 좀 길게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시간을 가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국 치킨의 역사에서는 치맥의 등장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당연히 치킨에는 맥주 이런 공식이 만들어져 있는데 KFC 매장에 맥주를 안 팔잖아요. 최근에 시작했죠? 최근에 몇 년 됐죠? 원래는 했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1984년에 들어왔는데 85년에 모든 매장은 아니지만 꽤 굵직굵직한 매장에서 맥주를 함께 팔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청소년 출입을 해야 하는 그런 패스트푸드점이기 때문에 맥주를 취급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지금 저도 우리 애들 데리고 호프트 데려가거든요. 너는 치킨 먹어라. 엄마는 술 먹을게. 이렇게 하는데 출입 안 시키는 거 아니에요. 보호자랑만 같이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야구장만 생각해봐도요. 축구장만 생각해봐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술을 파는 주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청소년 노동을 쓸 수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KFC나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나 뭐가 핵심이에요? 가장 싼 알바. 청소년 노동력 저출. 제가 옛날에 롯데리아 걸로 한 2년 살았거든요. 그렇게 부릅니까? 와 2년씩 나셨어요? 지긋지긋해서 고스토학교 3학년 졸업하자마자. 졸업하기도 전부터 특정 업체는 저 청량님 맘모스장 롯데리아거리였는데. 알아요. 그때 저한테 속아가지고 그 맛없는 더블버거를 드셨던 군인 아저씨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그렇게 아주아주 시끄럽게 모든 문장에 땡큐를 붙이는 그걸 2년이나 하셨단 말이에요. 1년 반 정도 했어요. 그 매니저로 보통 올려주지 않나요? 2년 정도 하면. 그러니까 C 이게 엄청 웃긴 시스템인데 들어가자마자 C등급. 그러니까 C메이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B메이트 A메이트인데 그럼 C메이트면 그 당시에 기억나요. 96년 1월부터 했는데 850원이었습니다. 시급이? 네. 왠지 아세요? 일종의 수습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 단계가 이거니까. 지금 돌이켜보니까 완전히 되게 절묘하고 교묘하죠. 아무리 그래도 한 시간에 천 원도 안 되는 건 90년대에. 말도 안 돼요. 열심히 해서 B등급으로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스템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때 더블버거를 많이 팔았냐면 잘 안 팔리거든요. 이게 빵 두 개 들어가고 패티 두껍고 비싸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더블버거 서제스트 그러면 더블버거 서제스트 땡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땡큐가 다 알아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라자라는 뜻이잖아요. 롯데리아어로. 콜라나 비가나 땡큐 하면 그게 뭐냐면 불고기 하나 비가나 콜라나 그러면 불고기 버버세트인 거야. 감자튀김을 비기라고 하거든요. 빨리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때 청량리역의 특징이 뭐예요. 군바리들이 많잖아요. 군인들이. 그래서 그 더블버거를 속아가지고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군인들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무슨 알바가. 여러 번 강조하세요 슬프게. 알바가 영업까지 신경 쓰셨어요. 왜냐하면 매니저가 계속 압박을 줘요. 뒤에서. 이거 빨리 팔아야 된다. 그냥 홀딩타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원래 원칙은 20분 안에 KFC도 마찬가지예요. 치킨을 한번 튀겨놓으면 20분 뒤에 투카드를 돌려요. 이건 20분 안에 팔아야지 가장 맛있는 타임. 그런데 그 타임이 지나면 40분 정도 지나요. 폐기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예 그 원칙이 사라졌죠. 초반에는 그랬거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 홀딩타임이 의미가 없었어요. 워낙 잘 팔리니까. 잘 팔리니까 빨리 빨리 막 솔드아웃되고 그랬는데 그때 더블버거 같은 경우에 만들어놨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안 팔리면 양상추 눌려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빨리 팔아라 압박을 하는데 그 타임에는 그 알바생이 책임을 주고 있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옛날에 롯데리아에서 PC버거를 시키면 되게 맛있었어요. 만들어놓은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노하우긴 해요. 만들어놓은 거. PC버거는 아무도 만들어놓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가장 싼 노동력을 쓰기 위해서 계산을 했겠죠. 맥주를 팔아서 그만큼의 매출을 올릴 것인가. 그런데 KFC 매장이라는 게 사실은 술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청소년. 그리고 지난번에 닭다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대학생들 그리고 어떤 약속 장소 그리고 외식 이벤트 생일 파티나 이런 거 할 때 가니까 맥주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야. 사실은 저는 그게 실수였다고 봐요. KFC가 처음부터 굉장히 맥주하고 이렇게 콜라보를 잘했으면 조금 더 버텼을 것 같거든요. 아예 매장 분위기를 투다리처럼 어둡게 해놓고 나무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 저 뭐냐 하이트 카스 박혀있는 잔들 우르르 받아서 상상도 안 되네요. KFC는 맥주를 팔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치매기에 밀렸고 우리 항상 당연히 치킨에 맥주 그리고 세 번째로 결정타를 맞은 게 배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 보면 참 저희 아버지가 성견 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랑 같이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가면 항상 불만을 야기하셨어요. 햄버거는 맥주랑 먹어야지 하면서. 햄맥? 미국 어르신들 보통 그러시잖아요. 바에서 그러잖아요. 그렇고 또 배달 대행 업체가 왜 난 기승을 부린다고 말하려고 그래?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한국에. 맞아요. 지금도 대도시에만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되기 전까지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레스토형 프랜차이즈들이 패스트푸드에서 특히 라이더들을 고용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배달이라는 벽에도 막혔다. 치킨 같은 경우에는 시키면 거의 배달 전쟁이잖아요. 누가 빨리 딱 갖다 주냐인데 KFC는 찾아가서 먹어야 되는 그런 건데 이제 그 매력이 확 떨어진 거는 BBQ가 왜 집에서도 편하게 이제 KFC 스타일의 그런 치킨을 드세요. 이 컨셉으로 95년도에 등장을 했거든요. 뭔가 중국 같은 전략에다가 미투 상품에다가 하나를 더 얹어준 배달. 그러니까 이게 대형 매장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글로벌 프랜차이즈들은 매장의 평수가 제한이 있죠. 조그맣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내의 상업지구에 크게 만들고 배달을 고용할 수 없는 데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모든 걸 다 배달을 시켜서 먹으니까 맥도날드도 맥 딜리버리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롯데리아도 홈 딜리버리 이렇게 하고 KFC도 합니다. 대도시는 상업지구 바로 옆에 주거지구가 있으니까 카바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한국이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음식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양념치킨. 그러니까 뭐든지 물엿을 넣고 좀 발라먹는 양념치킨에다가 그리고 맥주와 함께 먹는 그 문화에다가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편하게 배달을 시켜서 먹는 이 세 가지가 전형적인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의 문화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KFC는 그거를 견뎌내지를 못해서 정말 쭉쭉 빠졌어요. 계속 매각 상품으로 나왔어요. KFC 자체가 너무 골치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두산그룹에서도 되게 골치 아파했어요. 잘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좀 약간 두산그룹이 또 뭘 갖고 있었냐면 버거킹을 갖고 있었죠. 버거킹하고 그다음에 두산그룹에서 요식업 분야에서 좀 꽤 컸던 게 코카콜라가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데 죽어도 안 팔린 거예요. KFC가. 그래서 되게 뒤웅박신세였어요. 지금은 그 정도였는데 천억 정도에 팔렸거든요. 사실 굴욕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BHC 치킨이 팔릴 때 1,400억에 팔렸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2위 브랜드라고 하는 KFC가 1,000억에 네가 사라, 내가 사라 그래서 한 번씩 그냥 건드려는 봐요. 우리가 인수할까? 이러면서 한 번씩 하다가 결국에는. 두산그룹이 비수익 사업 구조 조정을 하면서 2014년에 사모펀드 CVC 캐피탈 파트너스에 팔았던 KFC의 당시 매각 대금은 1,000억 원이었습니다. KFC의 가치는 빠르게 떨어져 이듬해 정보가가 470억 원대로 급감하고 결국 올초 KG그룹에 다시 매각될 때의 가격은 500억 원이 되었지요. 외식 사업의 꿈이 조금 크셨던 KG그룹 회장님이 작년에 인수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고 올라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번 빼앗긴 시장 주도권이기 때문에 올라오기가 되게 어렵죠. 제 예측대로는 사실은 좀 더 키워서 또 매각을 하지 않을까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4년에 매각 나왔을 때 KFC 본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짓을 했어요. 엄청 매출이 많이 빠지고 있고 마이너스 치고 있고 이러는데 강남에다가 호기롭게 매장을 내요. KFC 매장을. 철수라도 시원찮을 판에서 저게 왜 그럴까 했더니 그때 업계에서 얘기했던 거는 가치를 띄어.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시장에 내놨기 때문에 강남에도 매장이 있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리해서 출점을 좀 했죠. 지금 KFC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조연들의 이름들이 나왔어요. 콩, 옥수수. 거기서부터 비롯된 사료, 식용유, 물엿. 걔네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많은 한국에 잘나가는 프랜차이즈들. 이 IMF 이후에 계속해서 많이 생겨났다. 이 정도의 얘기겠죠. 97년 이후의 역사는. 그 IMF라는 것이 또 하나의 변수예요. 이제 IMF 때가 딱 뭐예요. 저 딱 대학생 때거든요. 그때 정말 아예 뭐 파이어드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길거리로 갑자기 다 쏟아져 나와요. 아저씨들이. 그래서 북한산에 이렇게 양복 입고 등산을 가는 이런 얘기 온갖 이야기가 다 있었는데. 맞아요. 막상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뭐였을까요? 이 남성들에게 특히 이 가장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 산업이었죠. 그중에서도 가장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 하루 만에 치킨집 차릴 뻔했다고. 굉장히 쉬워요. 배우기도 쉬운. 중앙에서 공급해 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직도 얘기하잖아요. 창업하려면 일단 프랜차이즈로 해라. 그게 제일 망할 가능성이 적다. 그것도 사실은 슬픈 현실이긴 한데. 왜냐하면 인지도 높인다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인지도 때문에 프랜차이즈 문을 두드리는데. 그때 97년도에 갑자기 굉장히 사세가 확정된 데가 비비큐예요. 비비큐가 그때 광고 컨셉이 뭐였냐면. 아직도 넥타이에 집착하십니까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건 뭐 나비 넥타이 광고가. 그러니까요. 개발자들의 말로는 항상 치킨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그 MDIR 만드신 분도. 네. 그렇죠. 뒷걸이 쏟아져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면. 그때 프랜차이즈에 갈 수밖에 없었고. 이미 처갓지 멕시카나 페리카나 해서. 엄청난 많은 프랜차이즈 음식에서 대표주자가 치킨이었던 거죠. 물론 그때 잠깐 등장했다가 잊혀진 것들 있죠. 유경 탕수육 같은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탕수육만 이렇게. 그렇죠. 지금의 탕수육 소스 맛을 이따위로 잊게 한 주범이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동감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유경 탕수육이 있기 전까지는 탕수육이 맛있었어요. 집에서 바로 튀겨서 바로 갖고 와야 되고 이러니까. 저는 딱 대 탕수육 시대 이후로 탕수육을 싫어해요. 저는 유경 탕수육이 되게 좋았던 게 저는 그때가 중학생 때온나 그랬을 거예요. 제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나 혼자 탕수육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저가 탕수육 이후로 탕수육이 맛없어졌어요. 저는 그리 믿어요. 그 컨셉이죠. 그러니까 탕수육도 얼마나 쉬워요. 돼지고기 다 썰려져 오고 양념 돼 있고 거기다가 튀김가루 붙여서 튀겨낸 다음에 항상 그렇게 등장을 하고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 천원 피자 시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손바닥만한 피자를 하나 동네 피자 시장이 그렇게 갑자기 확장이세요. 지금 많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치킨집을 치킨점을 차릴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조건이 갖춰져 버린 거죠. IMF가 되면서 IMF가 터지면서 시장에 제일 많았던 돈은 퇴직금이었잖아요. 퇴직금 헌터들 어디 있습니까? 퇴직금이 많으면 또 좋은데 많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박박박박 긁어모아도 채 1억이 안 됐을 텐데 제가 많이 다녀보잖아요. 프랜차이즈 설명회나 다녀보면 개인으로 빼서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뭘 하고 싶어 하시냐면 사실은 자기는 하게 되면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핸드폰 가게. 나 핸드폰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초기 창업 비용이 엄청 비싸요. 핸드폰 가게요? 네. 핸드폰 가게는 그리고 노하우 없이 접근하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들을 쫙 보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도 진짜 라면집을 차려도 라면은 그냥 정말 잘 끓여야 될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해보고 싶어 하신 게 뭐냐면 물론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카페예요. 카페. 쉬워 보이니까. 쉬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술을 취급 안 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매력이죠. 아시잖아요. 술 먹어보면 온갖 진상들을 전제를 깔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술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고충인데 그러다가 아 그럼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고깃집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하세요. 고깃집. 삼겹살집이나. 맨날 좀 쉬워 보이거든요. 고기는 받아가지고 구우면 되잖아 생각하는데. 고기는 손님이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반찬은 뭐 찬물을 하나 두고 할까 봐. 이런 약간. 밑반찬도 다 배달 와요. 귀여운 상상을 하시는데 어디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부딪히냐면 고깃집이 굉장히 창업 비용 비싸요. 그렇죠. 닥트 설치도 그렇고. 닥트 설치부터 해서 고기 굽는 시설 하는데 최소 8천이에요. 잠시만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얘기로 따로 뺏길 경우에는 다른 시간에 나오는 게 좋겠죠. 오늘은 역사 하고 정리해야 되는. 어디까지 가야 되죠. 역사. 그래서 IF의 역사. 그래서 IF까지 와서. 완전 막 나가죠. 구분을 지을 수가 없잖아. 왜 구모를 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던지는 대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식용 얘기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 역사만 하고 끝내면 돼요. 식용 다음 주에 해. 이런 시비 붙는 거는 그 아저씨에서 처음 들어보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저도 처음입니다. 이게 그냥 저는 책 스토리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저 2000년대부터 오늘까지로 딱 끝내면 돼요. 아 2000년대부터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치킨집이 엄청 많아졌다. 이런 거 되는 거죠. 제일 쉽잖아요. 닭이 흔하고. 고기는 비싸요. 닭이 흔하고. 콩이 흔하고. 옥수수가 흔하고. 조종이 흔하고. 식용유 너무 흔하고. 그리고 양념치킨이랑 발명품이 생겼고. 네. 그런데 그걸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생기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그다음부터 등장한 프랜차이즈들은. 딱히 그 프랜차이즈만의 스토리가 있다고 보는 것은 좀 시간 낭비다. 페리카나나 멕시카나나. 처같이 양념치킨은 원래 처음에 치킨 물반죽 치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후라이드 한 번 시켜보시면 다 크리스피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후로 해서 다 이제 후라이드 치킨을. 바사삭. 네. 크리스피로 다 전환을 해요. 기존의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그리고 사세를 엄청나게 확장해요. 그런데 보게 되면 그래서 그때 치킨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먹게 된 거고. 양념치킨의 개발에 아류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간장양념이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원인이 이제 IMF 때 풀렸던 퇴직금. 네. 퇴직금으로 차릴 수 있는 가장 만만한 게 사실은 치킨점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로 활성화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게요. 아이돌이 광고에 많이 출연하는 업계가 그때 현금을 제일 많이 긁어먹는 업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휴대폰이었죠. 그런데 2000년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계속 휴대폰이었다가 이젠 치킨으로 나눠줬어요. 그렇죠. 치킨은 멕시카나는 아이유였고 페리카나는 시스타였고. 왜냐하면 휴대폰 광고는 진짜 아무도 예상 못한 변주로 바뀌었거든요. 아이폰 광고 따라하기로. 그렇죠. 아이폰 때문에 아이돌 업계가 된 소리를 맞은 거예요. 그렇죠. 스타 안 나오는 광고 때문에. 아이돌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 이런 모를 외국인이 나와서 핸드폰 들고 있는 게 더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갤럭시가 삼성전자가 국내 광고에 외국인 더 많이 쓰죠. 그렇죠. 광고 시장도 나중에 다뤄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판도가 바뀐 거죠. 예전에 여성 연예인들이 백색가전, 지금도 백색가전,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그리고 옷인데 옷 감고 확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축장이 아웃도어 시장으로 한 번 쫙 재편이 됐었어요. 아, 아웃도어가 있구나. 지금 청취자 여러분은 한 번 더 느꼈었을 거예요. 뭐요? 광고 얘기 잘못 꺼냈다가. 그렇죠. 글로 또 쫙 갈 뻔했다. 치킨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부터 각 축장이 벌어졌죠. 그게 지금입니다. 네, 지금이죠. 그런데 그게 2000년부터. 그러니까 월드컵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월드컵 전후 이후부터 시장이 늘어날 뿐 시장 체제가 개편될 만한 대단한 분기는 없었죠. 아이폰 같은 분기는 없었죠. 없었어요, 치킨에는. 네, 여기에 또 다음 회차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IF라는 큰 변수도 있었지만 농수축산 분야. 그러니까 농축산 분야에서 독점 문제가 닭 공급을 할 수 있는 독점 회사들이 갑자기 추려졌어요. 그게 IF의 효과예요. 농민들도 상당히 IF부터 함께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어떡해요. 그 방법을 국가에서 선택한 거는 몇몇 회사 소위 말하는 하림이라든가 마니커라든가 이런 데를 찍어서 너네들이 수집 깨어라, 해라. 되는 데만 밀어주고. 이건 반대네요. 치킨집은 늘어났는데 닭을 공급하는 회사는 줄어들어가지고 어디서 시키든 거기 닭을 먹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독점과 그리고 과점 시장이 같이 맞물리는 거죠. 거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무 말도 못하게 합시다. 왜 이불 틀어봐 봐. 치킨의 근현대사를 그동안 많이 쓰셨거든요. 안 지치세요? 치킨의 근현대사를 두 시간 동안 들어보았습니다. KFC가 점차 잘 안 됐고요. 죄송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장사를 하면서 더 심한 풍운을 겪은 업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필라는 이제 본사가 한국 거죠? 네. 반짝했었죠. 필라 코리아가 필라를 샀죠. 뭐 그런 거보단 나니까 KFC는. 필라하고 KFC하고 되게 친한데. 예전에 97년도에 그때 또 뭐가 있었냐. 말씀을 그만하셔도 된다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녹음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잠깐만. 저희한테만 해주세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아직도 파악을 못하겠어. 네.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뭔 얘기를 하기로 했던 건지 기억 안 나시죠? 다음 주에 우리 뭔 얘기해요? 다음 주에 되게 굵직한 얘기 할 거예요. 네. 다음 주에 굵직한 얘기 해주시겠어요. 뭔데요 그게? 식용유 산업하고요. 그러니까 핵심 어떤 사료 산업. 식용유 산업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 어떤 한국의 축산 문제까지 연결이 됐지 않을까요? 네. 닭 주변의 조연들을 하나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고하면 아무도 안 될 것 같은데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그 얘기를 또 안 했을 것 같아가지고. 치킨 얘기.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거겠죠. 수많은 다른 얘기를 하다가 식용유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5분 치킨 얘기도 해야죠 또. 정은정 농축산인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살아서 집까지 상쾌한 아침 술친구매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XSFM입니다. 대체의 하나님이 술친구는 술친구는 참고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건 이거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연말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회식 절대강좌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XSFM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정은정 농축산이 나가신 다음에 뭔가 그 인테리어의 괴물 같은 것이 이제 그 건물을 떠돌기 시작했어요. 약간 누가 원기옥을 모으는 소리 같은 게 원인을 모르는 소리가 지금 계속 나고 있네요. 네. 인테리어 괴수가 내뿜는 노이즈와 함께 뉴스 아카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37년입니다. 땡땡 37년이 아닙니다. 그냥 37년이요. 네. AD 37년입니다. 로마의 폭군 네로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950년 후에 최양락씨로 환생했죠. 1950년 후는 아닐 거예요. 최양락씨가 87년생은 아니시니까. 아니요. 그 네로25씨가 아 네로25씨가 아 네로25씨가 방영된 게 1987년이니까 아 그래요? 네. 1950년 후에 최양락씨로 환생을 하고 환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페리카라의 모델이 됩니다. 네. 그러고 20년 뒤에는 일본에서 미소녀로도 환생을 했어요. 그래요? 그건 뭐예요? 페이트라는 컨텐츠에서 아 알겠습니다. 영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3일입니다. 2년 지났네요? 네. 안철수 의원이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세정치 민주연합을 탈당했습니다. 거의 이것과 비슷한 메시지를 지금 다시 날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변화와 혁신은 진짜 불가능한가 봐요. 안철수 전 의원은 그런데 이게 밝혀지는 거는 안철수 의원이 뭐 무능하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거는 전혀 알 수 없고요. 이런 걸 통해서 단 하나 정도 알 수 있죠. 정당의 리더로서의 역량이 절대 부족한 인물이다. 것 같다. 네.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경험과 능력이 필요한 분양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안철수 의원은 그 점수는 정말 낙측점으로 매길 수 있죠. 네. 그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했던 2015년 12월 15일 이틀 뒤군요. 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태극기 개양 방안을 거부했다고 보은처에서 발표합니다. 네. 보은처에서는 광복 70주년에 광화문광장의 태극기를 영구히 개양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구적으로 개양을 하려고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일시적 설치는 가능하지만 영구적 설치는 국가 소유 시설 부지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주 고급스럽게 물리쳤죠. 네. 보은처의 계획은 원래 광화문광장에 45.815m의 개양대와 가로 12 세로 8m 크기의 태극기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도냐고 보시면 좋으시냐면요. 되게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까지도 붙어있었던 롯데월드 슈퍼타워에 붙어있던 태극기 스티카 있죠. 그런 것처럼 멀리에서도 잘 보이는 그런 걸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45m면 아파트 15층 높이거든요. 딱 비슷하네요. 그리고 가로 12 세로 8이면 제가 평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29평 정도 돼요. 저희 XSFM 미디어 센터가 복도하고 주차장 합한 게 보통 평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되겠네요. 옛날에는 광복절에 폭주족들이 태극기 달고 폭주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 의미가 그대로 옮겨진 거죠. 2016년에 많은 사람들이 작년 겨울에 도심에서 싸움 아닌 싸움을 해가면서 태극기의 의미가 훼손됐다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미 정치하던 사람들 행정에 있어서 일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오염됐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시도 알고 있었던 거고요. 조금 더 뒤로 가서 2008년입니다. 12월 17일 금성실판사가 한국 근현대사의 교과서 내용을 자자들의 동의 없이 수정합니다. 네.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1년의 사건들은 사실 여기서부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2008년 뉴라이트 성향 단체인 교과서 포럼에서 금성실판사의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면서 교과부의 수정권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교과부는 금성실판사의 수정 지시를 내렸고요. 출판사는 수정된 교과서를 인쇄해버립니다. 이에 교과서 집필자들은 자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와 집필자들의 싸움은 대법원까지 가고요. 대법원에서는 2013년 2월에 교과부의 수정명령이 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까지 가는 사이에 금성실판사의 교과서 점유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이 판결이 2월에 났거든요. 그런데 같은 해인 2013년 9월에는 우편향교과서인 금성교과서 사건이 터집니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 포럼은 대한교과서라는 것을 출간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교과서라고 검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검정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고유명사죠. 예를 들어 제가 눈앞에 있는 휴직가게에 컴퓨터라는 이름을 붙여줘도 되는 거잖아요. 골든 리트리버에게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인 것과도 비슷하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대한교과서 내용을 일본 언론에서 빨아주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 교과서 파동의 역사교과서 파동의 문제가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치적을 미화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사실 2008년부터 계속 있었던 금성사와 교학사의 복수 같은 느낌 정치권의 싸움 이런 느낌의 연장선인 느낌도 강했죠. 그래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는 고민을 이제야 시작할 수 있게 된 수준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교적 자율이 많이 보장돼 있는 검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국가에서 이걸 좀 봐주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데 국가에서 좀 우편향돼 있으면 이거를 검열하자라는 걸 지지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멋대로 함부로 굴리려고 하다가 또 다른 국정교과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겁나고 지금부터 검정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를 논의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건 사실은 지역 교육청에서 따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논의는 이제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나 더 있네요. 1997년입니다. 12월 16일 일본에서 포켓몬스터 38화 전내전사 폴리곤 편이 방송되었습니다. 그렇죠. 편이 방송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리곤의 134호인가요 얘가? 147호인가요 모르겠는데 폴리곤이 폴리곤으로 왜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폴리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옛날 3D 게임처럼 생겼죠? 그렇죠. 버처파이트 1에 나오는 아키라처럼 생겼죠. 커브가 아니라 에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실 텐데요. 포켓몬스터 발작사건 그렇죠. 또 줄여서 포켓몬 쇼크라고도 하죠. 포켓몬 쇼크 네. 이 38화는 지우하고 이슬이하고 웅이가 일본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포켓몬 전송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로켓단하고 맞짱을 뜨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이버 사이버 헤어 네. 사이버 내용이죠. 그런데 해당 화면 중에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빠르게 교차로 깜빡거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네. 이건 지금도 검색하면 보실 수 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일본에서 705명의 어린아이들이 발작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광가민성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닌텐도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사건 이후 포켓몬스터는 방영이 중지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포켓몬스터라는 콘텐츠를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팬들의 요청으로 5개월 뒤에 방영이 제기됩니다. 물론 연구를 통해서 화면을 수정하고 그리고 해당화도 삭제됐고 이 폴리곤도 연구결본이 됐어요. 나중에 폴리곤2, 폴리곤Z 등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원조 폴리곤은 연구결본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전 세계에서 포켓몬의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네. 딱 이때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사건 이후에 방영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깠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포켓몬이라는 강력한 콘텐츠가 된 거죠. 옛날에 제가 읽은 칼럼 중에서 일본인들의 콘텐츠 사랑이라는 주제로 포켓몬이 다시 방영되는 과정을 다룬 칼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켓몬고라는 콘텐츠까지 온 걸 생각을 해보면 재밌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만화 태운 다음에 10년 있다가 왜 일본 같은 애니메이션 못 만드냐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처럼 일본 만화 보지 마라 했던 어른들이 지금 와서는 왜 한국에서는 포켓몬고 못 만드냐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네. 한국은 나빠, 한국은 이런 게 문제야 라는 말 정말로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고 나면 여기저기에 적용이 다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쓸데없이 비관적이기만 해서 좋은 사례들은 발굴해내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화 창작자로서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덕후를 극진히 모실 줄 모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돈이 되는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돈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게 기획자의 능력이잖아요. 능력 있는 기획자를 발굴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슬픈 것들 중에 하나는 근처 나라에서 한 가지 산업이 매우 잘 되면 옆 나라는 죽어도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보통 그렇죠. 네. 아하. 네. 포켓몬 쇼크가 있었군요. 그게 이때였군요. 윤세민 레지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무릎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회원 여러분 재동작을 먼저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어깨는 곧게 펴고 양손을 허리에 편안하게 가져갑니다. 이때 엉덩이는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호흡을 들이마신 채로 무릎을...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핀이니까요. 기억나요?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는 아니겠다. 2, 3학년 이때 대학교 근처에 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죠.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런데 어딜 가나 포켓몬땅? 스티커가 붙어있었죠. 스티커. 그리고 그 아까운 스티커를 이 아이들은 왜 정보대에 붙이는 걸까? 아니 자기한테 있는 거라서. 난 왜 그걸 못하지? 그때 안 모으셨으니까 몰랐죠. 저는 그런 거를 살면서 요즘 처음 모아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카카오 친구들 빵 사먹을 때마다 맞아 같은 게 나오면 더 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밑에 낙상 악 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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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